일본은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대한제국 칭령 제60호로 임시관측소를 설치하는 관제를 공표하였습니다. 제1부산, 제2목포, 제3인천, 제4용안포, 제5원산 등 5개소를 설치하였고 이후에는 성진과 전남포에도 임시관측소를 설치하여 모두 7개의 관측소로 관측망을 구성함으로써 근대 기상업무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 제2목포임시관측소가 1904년 3월 25일 옥돌이에서 처음으로 정규 기상관측을 실시함으로써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상을 관측한 목포기상관측기록부는 4건으로 기상관측야장, 기상월보원부, 기상연보원부, 기상누년원부가 있습니다. 기상관측야장은 하루 4차례 지정된 시간에 지상의 기압,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하여 기록한 것으로 관측자의 실명화로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